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의사가 해고됐습니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건강검진 진료 차트에서 검진 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느낌이 좋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항의를 받은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한 뒤 의료진이 확인하는 진료 차트에서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